우리 지금 와 있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리랑 시장! 아리랑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에 오면 특산물을 우리가 좀 봐야 돼. 붐쌤인 여러분께 초성카드를 드릴 겁니다. 초성카드를 보고 해당 특산물을 사오면 돼요. 사오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 끝. 어 금방 끝나겠구만.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하나씩 우리 민호부터. 아 뭐야 이거. 뭘까 이거? 자 제한시간 10분입니다. 출발 얘들아 출발. 동훈아 잘 갔다 와. 네. 자 민호 잘 갔다 오고. 저 길 잃어버리면. 얘기해 선생님한테 전화해. 정선 오일장이 왔습니다 정선 오일장. 아 이게 뭐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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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안녕하세요. 돼지 감자 청. 돼지 감자 초. 아 모르게 없는데 어디로 오더라는 거야.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디귿 지읒 기역 지읒 치읒. 아 이거 뭔지 아세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칩. 돼지 감자 칩이 어딨어요? 돼지 감자 칩이. 돼지 감자 칩이 어딨어요? 돼지 감자 칩이 어딨어요?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돼지 감자 칩이 아닌 거 같아. 정확하게 이름이 있어야 돼 돼지 감자 칩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뭘까 아 이거 빨리. 아니 밤잣 밤잣 아이스크림인가. 뭔지를 모르겠네. 아이스크림은 맞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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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해산물 아니면 뭐 나물 이런 거겠죠. 시장이 있으니까. 어 설렁. 설렁탕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뒤에가 시장님과 떡 같은 거 있으셨잖아요. 인절미 이런 건가 인절미. 그런 거 있으셨잖아요. 근데 앞에 이게 인절미인데 이렇게 길다고? 일단 뭐 생각을 해봐야죠. 자 갑시다. 무슨 인절미. 동원아 누가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원아. 어디로 갈까요? 너 찾았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인절미 같아요. 떡 같아 맞죠? 인절미. 근데 이 앞에 걸 지금 서.. 수리. 어? 수리 인절미. 수리 치. 수리 치. 수리 치. 수리 치.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있어요? 어디 팔아요 이거? 어 저기. 컴온 컴온 컴온.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수리 치 인절미. 어 이거예요. 인절미. 인절미. 어 이거구나. 어 이거 바로 살게요. 제가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리 치 인절미. 벌써 찾았는데 저거 자유 시간이에요. 저거 자유로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예. 안녕히 계세요. 와 산삼 하나 살까? 산삼? 우와. 산삼 사도 되나? 얼마예요? 가격은 여기 10만 원. 아 10만 원. 네 선물로. 어 감사합니다. 정선 5일장에서 숏 기업 비읍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술국밥을 찾아야 돼. 술국밥? 안녕하세요. 소금밥은 아닐 거 아니야. 소금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기억난다. 와 잘 지냈어요. 와 옛날에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에. 어머니 이게 뭘 뭐 약자일까? 송금뽕. 어? 송금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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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송금봉. 헉. 술국밥이 아니었어. 술국밥이 아니었어. 나 술국밥 싸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 저는 이걸 드리고. 송금뽕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갖고 가면 되겠다. 그죠? 밥 좀 넣어드릴까? 술국밥인 줄 알았는데. 송금뽕 이거 상상도 못했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선 화이팅.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뭘까요? 몰라요. 어? 뽕. 뽕상황버섯. 어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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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잘생겼다. 어. 뽕상황버섯이 있어요? 진짜? 어 이게? 이거 너무 비싼데. 비싸요? 그럼 얼마에요 이게? 이것도 35만원. 35만원? 그래요? 일단 찾긴 찾았는데. 일단 또 웃게요. 일단 미쳐도 깬 거죠? 난 일단 찾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뽕상황. 이거. 이거 얼마라고요? 15만원이면은. 그래 봐봐. 이거는 아주 자연산. 그래요? 어. 나는 왜 이렇게 비싼 게 걸렸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에요 이거? 다래?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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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래다 곤드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더덕이구나. 도루공댕이. 도루공댕이. 나 이거 알아. 어? 뭐야. 우와.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요걸로 계산하면 되나요? 네. 요거는 고객님 먼저 드릴게요. 네. 전 이게 처음에 밤잣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거든요. 벌집 아이스크림. 벌집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잘생기신 분은 드시면 더 잘생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나. 더 잘생기시겠네. 먹이를 찾아 삼기수로 하시던 거지만 말이에요. 돼지감자 돼지감자 빨리. 짐승에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 아휴. 저기요. 저기요. 저기 누구 있어 지금. 이거 뭐야 빨리 알려줘. 돼지감자 차잖아. 아니야 돼지감자 아니야. 안 이래? 여기. 형 여기 뭐 차 같은 게. 이름이 뭐야 이름이 이거 이름. 돼지감자. 돼지감자 차. 맞잖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돼지감자 차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어디 이름이 어디 적혀 있어요. 차 어딨어 차. 이거 차요. 아 이거 뭐. 일단 사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냥 덜 도와주세요. 아 네. 이거 일단 샀고. 돼지감자. 차 자가 있어야 될까. 돼지감자 칩을 하나 사가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찾았습니다. 전 갈게요. 끝. 자 1빠. 나 1빠 1빠인가. 자 1둔 들어오세요. 1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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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깐 초성은 맞혔을 거 아니에요. 초성은 맞혔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지. 오케이. 맞아요. 초성 맞아. 뭐야. 뭘 한가득 들고 왔어요. 동원이 아 고생 많았다. 동원이 어려운 거였어. 근데 관종 왜 안 와. 아니. 이관종 왜 안 와. 이관종 왜 안 와. 이관종 왜 안 와. 이관종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아 나 더 입고 싶은데. 그쵸. 반가워요 여러분. 뭐 장보기 미션 아니야? 장보기 미션. 어이 잠깐만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자 일단은 선생님 검사 들어갑니다. 윤석이 초성 뭡니까? 뽕 상황버섯이었습니다. 아 그래?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성공. 우리 뽕 상황 따위가 되게 어울리는 특산품 같아요. 자 그럼 영탄 뭡니까? 뭐예요?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노루불뱅이냐? 자 이름 하얀. 양파 양파. 송. 송강. 근. 송근봉. 송근봉. 내 친구인데? 근봉이? 송근봉 처음 담입니다. 오케이. 저는 ㅂ ㅈ ㅇ ㅅ ㅅ ㅅ ㅅ ㅕ ㄹ이 벌집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벌집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정서는 유명해요? 벌꿀을 따로 많이 파다 양봉을 하셔서 그런지 벌꿀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천담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걱정하지 마. 다 맞췄어. 뭐예요? 술이 취 인절미. 오. 술이 취 인절미. 처음 들어봐. 자 이제 민호만 맞히는 미션 끝. 자 축제 떡볶이 요거 마시고 떡볶이 다 같이 먹자 민호 초성 뭡니까?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돼지 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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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감자칩? 그게 어딨어요? 돼지감자칩이 돼지감자칩이 맞잖아 감자칩 돼지감자 감자칩 차 맞지? 돼지감자 차 잠깐만요 돼지감자 차예요 차 차가 없는데? 없는데 차라고 팔았다고 차라고요 차라고 팔았다고 돼지감자차 네 정답 정답 돼지감자칩입니다 아 맞다 돼지감자칩이다 돼지감자칩이다 이가 앞쪽으로 나왔다고 들어갔어 명훈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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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이야 돌이야 그럼 민호 선생님만 다시 갔다오고 저희는 떡볶이 먹고 있어요 감자칩을 사와야 됩니다 3분? 3분입니다 다녀올게요 출발합니다 3분이에요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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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돼지감자 첫 차가 맞는 거 아니야? 돼지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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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감자칩이 맞대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칩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 내가 그랬나? 저기 돼지감자칩 돼지감자칩 이게 맞았어요 돼지감자칩이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임영웅 고생하세요 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민호 삼촌한테 아이스크림도 사다 달라고 할까요? 전화해봐 제발 어? 잠깐만 동훈이 전화와 삼촌 아니 저 벌집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돼요? 아이씨 아이씨 정동훈 벌집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달래 제발 제발 형 나도요 형 나도요 장민호 씨 나도요 잠깐만 아이 제발 올 때 삼촌 벌집을 이거 자꾸 전화 끊는 버릇이 있어 아 진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동훈이 꺼 동훈이 꺼 동훈이 꺼 와 나 진짜 와 역시 저 툴 만한 게 이래라 천천 천천 땡큐 와 오 역시 우리 민호 삼촌이 민호 반장이 동훈이를 위해서 아유 이렇게 해서 미션 정확히 볼게요 잠깐만요 어우 느낌은 약간 어 알 수 없지만요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감자찜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돼지감자찜이 처음 들어가네 이거를 가루로 매서 어떻게 맞네 음 봤어요? 남은 하나만 야 이게 일반 감자찜이랑 다르여 요예요? 아니 식감이 더 강해 더 강해 어 질감이 더 강해 그리고 오래 씁어서 Try 한번 요리를 해달라고요 완전 돼지감자 맛있다 오랜 시무니까 맛있다 사rend 지감자찜 성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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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우리 소원과 앞에 한번 так들 creasy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자! 이비스 미션 성공!